재미없는 5형식, 지루한 영작연습 오늘도 우리 5형식을 가지고 영어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 사람들은 음료와 음식을 차갑게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스박스를 사용한다 사람들, 사람들은 people 음료와 음식, drinks and food 차갑게 유지하다, 유지하다는 keep 아이스박스는 똑같이 아이스박스 사용하다는 use 사람들은 음료와 음식을 차갑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긴 사용하는데 왜 사용하는 거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다가 유지하기 위해서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치? 유지하다를 투부정사로 만들 거야 그러면 오늘은 투부정사가 부사 역할을 하고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된대 뭘 꾸며주는 거야? 그치? 동사를 수식하는 거지 사용하긴 사용하는데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유지하다 앞에다가 툴을 붙이면 유지하기 위해서 이 문장은 사명식 사명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사람들은 동사, 뭐뭐한다 다로 끝나는 동사 동사가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적어 뭐뭐를 뭐를? 아이스박스를 그렇다면 나머지는 동사, 사용하다를 꾸며주는 수식어 수식어는 우리 이렇게 문장의 중요한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쓰고 나서 앞이나 뒤에다가 수식하면 되겠지 사람들은 피포, 주어, 사용한다 동사, 아이스박스를 목적어 왜 사용하는 거야? 음, 음료랑 음식을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 부사의 역할을 아는 투부정사 동사를 수식하고 있지 왜 사용하는 거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People use iceboxes to keep drinks and food cold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너는 여러 개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운전면허 Driver's license 따기 위해서 따다 Get 그런데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만들려면 그치 투부정사 뭐뭐하기 위해서 To get 너는 여러 개의 시험 여러 개의 시험 Saber Test 시험 통과하다 Pass 통과해야 한다는 Should pass 이 문장은 이 문장은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너는 주어가 1번 동사, 다로 끝나는 동사 통과해야 한다 가 2번 목적어, 뭐뭐를 여러 개의 시험을 3번 운전면허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수식어는 이번에는 앞에서 꾸며줄게 To get a driver's license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수식어, you, 주어, should pass, 통과해야 한다, 동사, several tests, 몇 개의 시험을,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to get a driver's license, you should pass several tests. 우리는 영화표에 할인을 받아서 기뻤다. 우리 위, 영화표, 무비 티켓, 할인, 디스카운트, 할인을 받다, get, 기쁘다, 기뻤다, happy. 근데 할인을 받다 하는데 받기, 지금은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받기 위해서 기뻤다 하면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기쁘다 라는 감정을 나타내는 말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뭐뭐 해서 라고 해석하는 게 어울리지? 음, 받다, get을 뭘로 바꿀까? 그치? to get 하면 받아서. 그래서 감정과 같이 써져 있는 투부정사는 뭐뭐 해서. 이 문장은 이영식. 주어, 동사, 보어. 주어, 우리는. 동사, 다로 끝나는 동사, 뭐뭐이다. 보어, 기쁜. 주어, 동사, 보어. 우리는 기뻤다. 왜? 영화표에 할인을 받아서는 수식어니까 뒤에서 꾸며주면 되겠다, 그치? 우리는 기뻤다니까 과거를 써야겠지. we, 주어, 뭐뭐이다, 이었다, 동사, 비동사. happy, 주어를 설명해주는,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 보어, 우리가 행복한 거지? 우리를 설명해주고 있지? 왜?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과 같이 썼으니까 뭐뭐 해서, 받아서 기뻤다. 켈리는 길에서 지갑을 잃어버려서 슬펐다. 켈리는 길에서, on the street, 길에서, on the street, 지갑, purse, 잃어버리다, lose, 슬픈, sad, 슬펐다 하려면 비동사에다가 sad. 이 문장은 이 형식, 주어, 동사, 보어.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 켈리는 주어, 다로 끝나는 동사, 뭐뭐이다, 이었다, 비동사, 동사. 그 다음 보어는 슬픈,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근데 왜 슬펐냐면, 길에서 지갑을 잃어버려서는 꾸며주는 거지, 수식해주는 거지. 뭐뭐 해서 하려면, 잃어버리다에다가 앞에 to, to lose 하면, 잃어버려서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과 같이 쓰면, 투보 정사는 뭐뭐 해서. 켈리, 주어, was, 동사, said, 슬픈, 보어. 켈리, was, sad, 왜? to lose her purse on the street. 지갑을 길에서 잃어버려서, 뭐뭐 해서. 켈리, was, sad, to lose her purse on the street.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과 같이 썼을 때는, 투보 정사를 뭐뭐 해서. 그는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을 보니, 똑똑한 것이 틀림없다. 그는, he, 그 어려운 문제, 어려운, difficult 문제, problem, 풀다, solve. 똑똑한, clever,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must be. 그런데, 그가 똑똑하다고 우리가 지금 글을 칭찬하거나 아니면 판단한 거잖아, 비판한 거잖아. 칭찬한 거지. 이렇게 주로 칭찬이나 비판의 형용사랑 같이 썼을 때는, 뭐뭐 하기 위하여도 아니고, 뭐뭐 해서도 아니고, 뭐뭐 하다니로 하는 게 어울린대. 그래서, 뭐뭐 하다니로 해석을 할게. 주어, 동사, 부어의 이형식. 그러면, 그는, 1번, 주어, 바로 끝나는 동사, 뭐뭐임에 틀림없다. must be, 비동사랑 조동사, must be. 그러니까, 동사 2번, 그 다음에 부어는 똑똑한 것이, 똑똑함이 틀림없다. clever, 부어. 그 다음,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을 본인은 수식어. he, 주어, 1번, must be. 뭐뭐임에 틀림없어. 동사, clever, 똑똑한 형용사가 부어. he must be clever to solve that difficult problem. 풀다에다가 to 붙여서 푸는 것을 보니, 뭐뭐하다니, 풀다니.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다니, 뭐뭐하다니. he must be clever to solve that difficult problem. 그래서, 이렇게, 어, 이 친구가 똑똑한지, 아니면 바보 같은지, 이 친구를, 음, 어떻게 하는 거야? 판단하는 거지. 판단할 때는 우리가, 뭐뭐하다니. 로 투부정사를 해석하는 게 어울리거든. 뭐뭐하다니. 내 여동생은 또다시 접시를 깨뜨리다니. 부주의했다. 어, 내 동생을 판단한 거네? 근데 지금은 칭찬한 게 아니라 비판한 거지. 어떻게 해서 깨? 뭐뭐하다니. 투부정사는 하다니. 깨뜨리다, 먼저 볼까? 깨뜨리다는 break. 깨뜨리다니 하려면 to break. 내 여동생, my sister, 또다시, again, 접시, the dishes, 깨뜨리다, break, 부주의한, careless. 이 문장도 이 형식,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내 여동생은 1번, 동사. 다로 끝나는 동사, 2번, 그리고 보어, 부주의한, 보어는 형용사, careless, 3번, 또다시 접시를 깨뜨리다니가 수식어, 수식어는 제일 뒤에. my sister, 주어, 1번, was, 뭐뭐이다, 다로 끝나는 동사, 2번, careless, 부주의한, 보어, 3번, to break the dishes again, 접시를 또다시 깨뜨리다니, 뭐뭐하다니, 판단할 때, 칭찬이나 비판을 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을 판단할 때는, 뭐뭐하다니로 해석하는 게 어울리지. my sister was careless to break the dishes again, 뭐뭐하다니. 그래서 오늘은 동사 앞에다가 to를 붙이면,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 오늘은 부사가 됐을 때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는 3개. 뭐뭐하기, 위에서, 그 다음 감정,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과 같이 썼을 때는, 뭐뭐해서, 그리고 판단을 할 때, 지금처럼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뭐뭐하다니.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거 꼭 외워두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 오케이. 이렇게 표현해.